지금 캡틴 얘기가 이만큼은 호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호일을 안 썼대요 이거는 외부 사이드라서 안 해도 된대요 어차피 안에 실내만 호일을 사용하고 안 그러면 또... 응 여기도 다녀? 텔레포트 람 저기 저쪽 저쪽이 어휴 이쪽에서 해먹는 고양이 여기 시민께서 먹는데 여기서 해먹는 거니까 눈이 되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본인은 좀 더 확인해 주실 수 없대요 알기 tor 왕 저기서 저쪽에서 지금 스튜리 스튜리 여러분 제가 제가 전기소는 주문하려고 합니다. 반가운 블랙 전기소는 바닥에 까는 것 같아요. 이 시즈는... 이제부터 두드러고 안전을 했고 가방에 오래 넣을 수 있었던다고 안녕하세요 이즈에서 소고기 보소리 좋아해 후축 그래서 작업은 다 끝났어요 사이사이 이음새를 뭘로 쏜다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실리콘 같은 거 비슷한 거로 쏘겠죠 요새가 완전히 끝났어 동심이 다 돼가네 동심이 다 돼가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유리창 빗맞이라고 할까요? 그 지붕 이렇게 여기를 지금 다 시공했습니다 보이지 않나? 여기 새 옷 사는 것들이 되게 많네 어머니 가봐 가봐 어디가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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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냄새를 맡고 북네 우물들 다 모이네 지금 여기 벽에 시멘트를 발랐는데요 이거보다 나중에 더 고운 거로 싹 해서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하니까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 딱 한 면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전기쥬지 이런 식으로 파이파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는 먹을 거를 지금 차지로 다닙니다 낀 거 없나? 안전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없나요 여기 아까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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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가르카봐요 어떻게 가르카봐요 고마케요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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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이 좋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사 여기에 두 선물도 작은 공간이 두 분도 여기가 하나 여기가 하나 여기는 하나 기 Burton 여기가 창이 있어 여기가 창이 있으니까 네, 맛있어. 자, 어떻게 해. 야, 쉬운 것 같지? 다 어려워. 여기 사람이 벅짝벅짝하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네요. 저번에는 깔짝깔짝거리더니만 이제는 막 13명이서 12명, 13명, 14명이 돌아다니니까 줘봐요 이 안이 한번 봅시다 이고 예술도 다닙고 꼬끼리 4분정도 고춧가루 2분간 모짜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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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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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는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닥에 다 잘 안하는 것 같은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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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들어오는 길을 지금 바꾼다고 위치를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보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좋다고 바꾼 길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기술자가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또 줄눈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네요 이런 줄눈을 남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왜 잘 자는 거지 난 이 오토바이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사이드카 달려있는 여의식 스타일에 여기다 우산 달아 놓으면 파랗을 달아 놓으면 아 여기 파랗을 달아 놓는 데가 있구나 여기 오일 샤워 오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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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다 넣고 이렇게 먹을까? 응 먼저 이제 먹자 먹자 잠시 후 먹자 다리 먹자 다시마 밥 하늘 안녕 콜라 딜리버리 제니 게임 250... 237리터 콜라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콜라 케이는 거 보다 지금 세참 시간에 콜라를 콜라와 황탈을 콜라 시만 시만 예전 여부? 어 한 두 모금 먹으니까 없어 두번에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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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에INA 두번에 포 peuple 잘卡지 저번에 모아 콜라 이제 갈까? 몇 시야? 몇 시야? 2시 2시 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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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